8년 전 피해자가 남자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다가 우연히 의붓아버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지인 A씨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 너 범죄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이게 왜 범죄냐. 의붓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됐냐면 아버지가 하루라도 자기를 안는 날에는 아빠가 나를 오늘 왜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심리를 지배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정황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방식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길들이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어머니를 속인 탓에 뒤늦게 의붓아버지의 행위가 범죄란 걸 피해자가 조금씩 눈치챌 때도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엄마 앞에서는 정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너무 잘 케어하고 어머니가 받을 충격도 있고 도저히 고소를 못하겠다. 피해자 역시 취재진에게 어머니가 힘들어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며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느낌이라고 신경을 전해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의붓아버지를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잠복하고 있던 사복 경찰이 주변을 살피더니 약 2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돼 차량에 탑승합니다. 지난 13일 의붓딸을 13년간 수천 번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계부 A씨가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200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B씨는 의붓아버지인 A씨에게 처음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가족 모두 이민을 간 뉴질랜드에서도 A씨의 성폭행은 계속됐습니다. 2015년 한국에 들어온 B씨는 아버지가 했던 몹쓸짓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지한 B씨는 뉴질랜드로 돌아가 A씨에게 경고했지만 성폭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가 경찰 조사 전에 한국으로 도주하며 수사는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B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한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 확보에 주력했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체포된 남성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2008년에 처음 강제추행을 당하고 13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워낙 어렸을 적부터 당한 일이라 범행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피의자인 계부가 피해자를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한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인데요. 성인이 돼 이러한 일들이 범행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이 늦었던 겁니다. 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의부도 아버지, 그러니까 친족일 경우에는 고소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통상적인 그루밍 성범죄는 일면식 없는 가해자가 SNS나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며 이루어지는데요. 네,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알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를 해치려는 고의가 아닐 텐데 라는 혼란을 겪게 되는 일이 많고.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족 간의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수사가 더 힘든데요. 피해자가 외부로 사건을 알리게 될 경우 본인 가족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더 빨리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가서 같이 살았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고, 이 의부 아버지는 지금 체포돼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경찰이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았을 때는 이미 15년이 더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폴 공조를 통해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 기록까지 참고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해 그제 구속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13일 피의자 검거 당시 집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고 이를 포렌식 의뢰를 해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계부의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도주하며 다른 친딸을 버려둔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진다. 그럼 이런 경우 처벌, 형량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번 사건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 점과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통 7년에서 12년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아가씨가 2008년부터 당했으니까 지금 못해도 15년인데 괴롭힌 당한 횟수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더 짧은 징역형이 나오는 거네요? 네, 상당히 좀 짧은 징역형인 겸에서 사법부의 판단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